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일장입니다. 보스턴 지역 정신병원인 라벤더 메모리얼에는 40명의 가장 위험한 환자들이 별관에서도 현대적으로 개조된 C동에 격리되어 있었다. 테드 맥케인은 그곳으로 실려와 휠체어에 앉혀졌고 고개를 한쪽으로 축 늘어뜨리고 입가로 침을 흘리고 있었다. 수 간호사인 로저 코너스가 휠체어를 밀었고 그가 신뢰하는 조수들 중 한 명인 키 크고 강단이 있으며 엄격한 얼굴을 한 엘릭스 맥매너스라는 여자 간호사가 그 옆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병실은 입구 반대쪽 끝에 있었고 거기 가기 위해서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근무 중인 경비원이 눈을 치켰뜨며 한팔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이 환자는 누구죠? 시어도 맥케인 로저가 대답했다. 경비는 읽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머리 위에 달린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흘끗 올려다보았다. 경비실을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그는 신입 환자 일행에게 다가가며 문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관찰했다. 입원 서류를 못 봤는데요 로저 그가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고 그래서 규칙을 항상 예외 없이 지키고 있었다. 닥터 힐이 지금 닥터 그랜트와 얘기 중이야. 닥터 마커스 그랜트는 C병동 책임자였다. 경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가 낮 근무를 할 때 입원 환자를 받은 경우는 4, 5번밖에 안 됐고 매번 며칠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었다. 서류가 없으면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뭐.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 고개를 돌리고 테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테드의 고개는 아직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눈꺼풀은 반쯤 감겼으며 침이 턱에서 5cm 아래까지 축 늘어져 매달려 있었다. 규정된 회색 환자복을 입고 손발이 묶여 있었다. 한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비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지만 주사한 진정제가 앞으로도 대여섯 시간은 더 그를 이 몽롱한 가수 상태로 묶어놓을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왜 이런가요? 경비가 물었다. 이 병동 환자들 상당수는 살인범이거나 강간범이거나 둘 다이거나 했다. 언론에 주목을 받은 사람도 몇 명 있었다. 하지만 시어도어 맥케이라는 이름은 영 생소했다. 병실로 먼저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요? 맥매너스가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물었다. 처음으로 입을 연거였다. 휠체어를 잡고 있던 로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휠깃했다. 닥터 휠 환자거든. 로저가 설명했다. 어? 저건 못 갖고 들어갑니다. 테드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말편자를 가리키며 경비가 말했다. 글쎄 그것도 두고 봅시다. 자 테드 맥케이가 정신병 환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자들만 있다는 시병동으로 갑자기 옮겨져 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2장 이어집니다. 마커스 그랜트는 시병동의 책임자로 50살이었고 언젠가는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의 병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 가능성이 동기가 되어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했다. 자식 없는 독신남이었고 미래에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 같았다. 슬프게도 라벤더 메모리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폭우였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차츰차츰 멀어지는 꿈인 것 같았다. 그는 인연이 아닌 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몇 번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 카르멘만 해도 그랬다. 카르멘은 그보다 한 살 어렵고 이혼녀이며 20대인 아들 둘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밝고 유쾌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대출금을 다 갚은 집을 소유했고 헤어스타일리스트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어서인지 매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된 여자였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마커스는 섹스와 가끔씩 기대고 위로받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녀를 만나는 것일 뿐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다. 카르멘은 생각이 얕았고 야망이라고는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일이 마커스의 삶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열심히 일한다 자기야 미용실에서 내가 했던 대로 해봐 쫙 정리해서 아랫사람들 시키고 물러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이라니까 미래가 없는 관계 들어가도 돼요? 로라 힐이 마커스의 사무실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녀를 본 마커스가 고민을 털어버린 듯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웬일이야 어서 들어와 마커스가 일어서서 책상을 돌아서 그녀에게로 갔다. 로라의 뺨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려는데 그녀가 어색하게 서 있어서 앉으라고 의자를 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순간은 항상 점잖은 마커스에게는 불편한 순간이었지만 그녀 쪽에서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거였다. 벌써 점심 드셨어요? 로라가 물었다. 마커스가 다시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였다. 아니 아직 그가 희망이 살아나는 걸 느끼며 말했다. 뭐 좀 먹으러 갈까? 아니요. 난 그냥 건너뛰려고요. 내 말은 지금 당장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낙담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로라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당근을 흔들어대다가 재빨리 걷어들였다. 이런 짓을 백번도 넘게 했는데 매번 그는 당근을 덥석 물려고 덤벼들곤 했다. 아니 어쩌면 그 자신이 문제인지도 몰랐다. 마커스 혼자 당근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최근 들어 둘 사이에 긴장감이 어느 정도 고조되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마커스가 로라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카르멘과의 관계가 파탄 직전이 되자 마커스는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로라 힐에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느 화창한 날 로라도 그에게 암시를 당근을 주기 시작했다. 의미 있는 눈길을 던지면서 미소 짓기도 했고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가기도 했으며 등을 토닥이는 그녀의 손이 평소보다 한 박자 더 길게 그의 등에 남아있곤 했다. 한두 번은 좀 더 진도를 나가보려고 엘을 써봤다.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거나 퇴근 후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분명한 거절은 아니지만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곤 했다. 마커스는 로라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전남편을 잊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었다. 마커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로라가 그와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병원장 맥밀스 박사와 단판을 지을 일이 있으면 자기 대신 마커스가 나서게 하기도 했다. 로라가 마커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한테 간곡히 부탁할 게 있어 마커스. 그녀는 전에도 그에게 부탁을 많이 했지만 간곡한 부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줘야지. 환자 한 명을 C병동에 입원시켜야겠어요. 마커스는 긴장을 풀었다. 아 그게 뭐 큰일이라고 남은 병실이 다섯 개나 있는데 지금 당장 세라한테 서류를 보낼게. 그럼 세라가... 지금 입원해야 해요. 로라가 메두사 같은 눈빛으로 마커스를 노려보았다. 지금...이라니? 신입 환자 입원 수속은 보통 며칠이 걸린다. 마커스가 영향력을 행사해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과했다. 우리 수간우사가 지금 C병동에 와 있어요. 그 환자를 데리고. 당신이 입원을 허가해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마 마커스. 틀린 대답을 하지마. 안 그러면 저 여자가 널 돌로 변하게 할 거야. 로라 미쳤어? 지금 병동에 와 있다니. 입원 수속실에요. 날 대신해서 왔다고 얘기했는데도 경비원들이 들여보내질 않는데요. 당연히 그래야지. 마커스가 벌떡 일어섰다. 믿어지지가 않는군. 그들이 거기 있으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지금 즉시 내 병동에서 나가라고 해. 마커스는 2층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창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병원 안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안마당에는 낙엽을 긁어모으는 자격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관자놀이를 비볐다. 돌아서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보면 굴복해버리고 말 것 같았다. 지금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고 중대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로라가 일어서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달콤한 향수 냄새를 맡았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도 들었다. 나를 좀 봐요 마커스. 내가 설명할게요. 그가 돌아섰다. 역시나 그녀가 그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엄지손가락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그의 손등을 애무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신한테 기대지 않았을 거예요. 로라 제발 둘 사이에 책상이라는 장벽을 놓기 위해 그렌트는 급히 책상 뒤로 돌아갔다. 그녀는 눈으로는 그를 따라갔지만 움직이지는 않았고 너무도 쓸쓸한 표정으로 창가에 서 있어서 그는 다시 돌아가 그녀를 위로해 주고픈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그녀는 은근히 추팔을 던지는 여자에서 한없이 연약한 여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아서 유감이에요. 믿지 당연히. 하지만 적어도 환자가 누군지는 얘기를 해줘. 왜 이렇게 급하게 입원시키려고 하는 거야? 특별한 환자라서요. 이해가 안 가는군.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로라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얘기를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로저가 그 환자와 함께 C병동에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 즉시 입원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안 그러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세상에 로라. 마커스도 의자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두 팔꿈치를 대고 눈을 감고 머리를 움켜쥐더니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로라의 입술에 미소가 언뜻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로라. 당신이 하는 몸짓이요. 신경 쓰지 말아요. 개인적인 거니까. 당신 환자처럼? 바로 그거예요. 마커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이 환자가 일반 병동에 머물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런 판단에 대해 당신의 전문가적 의견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세라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지금 세라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고 당신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로라는 잠시 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세라는 의료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까지 C병동 입원은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잘 알잖아요. 뭐라 할 말이 없군.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아, 이렇게 하죠. 그녀가 심각하게 말했다. 당신 서명이 있는 입원 허가서를 주세요. 내가 내용을 기입해서 C병동으로 직접 갖고 갈게요.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당신 사무실에서 들고 나왔다고 말할게요. 마커스는 깜짝 놀랐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마커스. 난 서류 절차라든가 이 형편없는 병원에서 출세하는 일이라든가 그런덴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내 환자들 뿐이에요. 특히 이 환자. 오늘 그를 C병동에 넣지 못하면 당신하고 내가 쌓아온 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러지 않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가 내 병동에 있을 거라면 어떤 친구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해줄게요. 나한테 두 시간만 내줘요. 그럼 원하는 건 다 말해줄 테니까. 세르 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최대한 빨리요. 이번 허가서는 어디 있죠? 그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마커스의 비서는 다행히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고 없었다. 자, 여기. 그가 파일 캐비닛에서 서식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가 어디서 꺼내는지 봤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서식을 책상 위에 놓았다. 서명해줘요, 마커스. 뭐? 아까는 내 서명을 당신이 위조할 거랬잖아. 아니요, 그건 나중에. 허가서에 대해서 변명할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지금 당장은 병동에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 서명을 어떻게 위조해요. 못해요. 싫으면 그냥 X자라도 써넣어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마커스가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지문 전문가라면 쉿. 마커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위조했다고 말하겠다고. 지금 위험한 건 나예요. 자세한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다면 나중에 다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 허가서도 내가 훔쳤다고 말할 거예요. 자기한테 불똥튀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 당신도 관료가 다 됐네요. 아, 이런. 서명해 줄게. 마커스가 비서의 책상에서 펜을 집었다. 그는 자신의 서명이 있는 이번 허가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로라가 눈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그녀가 조금씩 다가와 그에게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다. 그에게 키스를 하려는 것일까? 그녀의 눈동자가 바삐 움직이며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로라는 그에게 키스하지 않았다. 파트 3의 3장 이어집니다. 로라 힐이 이번 허가서를 황급히 경비에게 건넸다. 경비가 우선 원묻과에 가져가야 한다고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문장을 끝냈기도 전에 그녀는 그건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은 환자를 병실로 데려다 놓는 게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비는 더 말하지 않았다. 로라와 로저와 맥매너스 간호사는 테드를 데리고 병실을 향해 출발했다. 중간에 보안 검문을 두 번 더 거쳐야 했고 휴게실을 지나기도 했는데 휴게실엔 대여섯 명의 환자가 그들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C병동 수간호사 로버트 스콧을 만났다. 스콧은 로저에게 친절했다. 스콧은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인사를 한 뒤 병실은 준비되어 있다고 지체 없이 알려주었다. 그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닥터 힐과 병동 책임자인 닥터 그랜트가 규정을 조금 어기기로 자기들끼리 합의했다면 그가 막고 나설 이유는 없었다. 병실은 현대식이었다. 방마다 한쪽 면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다. 문은 원격 조정이나 비밀번호 입력으로 열렸다. 스콧이 카드 꽂는 곳에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부드럽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로라가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저와 맥매너스가 테드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다. 마을 편자가 그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로라는 허리를 굽히고 편자를 집어든 후 잠깐 생각하다가 테드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진정제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는 그 쇠부채의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감아줄 수 있었다. 잠깐만 둘이 있게 해줘. 로저와 맥매너스는 불안한 듯 서로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지시에 따랐다. 테드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손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 것이다. 두 간호사는 복도에 있는 스콧에게 합류했다. 스콧은 병실의 유리벽을 뚫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닥터 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그의 책임이었고 사실 이 환자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그가 약에 취한 척 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자마자 의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할 수도 있다. 이 병동에는 경계심을 약간만 늦춰도 달려들어 그런 짓을 아니 그보다 더한 짓도 할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유리벽 반대쪽에서는 로라가 테드에게 다가갔다. 매일 얘기해요. 쉬려고 애써 봐요. 여기서는 정말 괜찮을 거예요. 테드의 눈은 아직도 반쯤 감겨 있었고 초점이 없었다. 로라가 돌아서서 방을 나가자 그가 고개를 약간 들고 그녀가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중에 맥매너스가 돌아와서 다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테드를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혔다. 테드는 옆으로 누웠다. 침대는 비교적 편안했다. 그는 밤에 여러 번 깼고 혼란스러웠다. 침대에서 보니 어두운 복도와 그 너머에 있는 방이 보였다. 그 방 안에서는 50살카량의 남자가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로 테드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4장입니다. 이봐요! 여기 좀 와봐요! 지금 당장! 테드는 두 손 손바닥으로 유리벽을 또 한 번 쾅쾅 두드렸다. 린치가 자기 집 현관문을 그렇게 심하게 두드렸던 것이 기억났다. 그가 돌아섰다. 말편자가 침대 위에 있었다. 좋아하는 테드베어를 꼭 끌어안고 자는 아이처럼 편자를 쥐고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방탄유리가 틀림없는 유리를 편자를 이용해서 깰 수는 없지만 그걸 들고 유리를 치거나 비명을 지름으로써 더 큰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침대로 가서 편자를 가져와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하려는 순간 복도 건너 맞은편 방에 있는 남자가 줄곧 침대에 앉아서 책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던 그 남자가 고개를 약간 들고 말했다. 그래, 벗자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둘 사이에 유리벽 두 개가 가로막혀 있어서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아이고, 말을 할 줄 아는 거네! 테드가 말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 이웃 남자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테드를 철저히 무시했었다. 15분 후에 간호사들이 올 거야. 남자가 아까와 똑같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테드가 지난 밤에 보았던 증오심에 일그러진 얼굴로 유리 뒤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이 나쁜 꿈이 되살아나듯 테드를 공격했다. 저렇게 평온하고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은 모습은 지난 밤과는 지극히 대조적이었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히끗히끗해지기 시작한 짧은 머리, 깔끔하게 정리된 턱수염이 있는 잘생긴 남자였다. 세상에서 가장 악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 15분? 그걸 어떻게 알아? 남자는 책을 한 손으로 들고 자유로운 팔을 쭉 뻗었다. 회색 환자복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시계가 보였다. 시계를 볼 수 있거든. 우와, 대단한데? 7시가 세면 시간이야. 간호사들이 오기 전에 이 챕터를 끝내고 싶었는데 자네가 아침 대화를 그렇게 요란하게 할 줄은 몰랐지. 그가 책을 옆으로 치웠다. 난 마이크 도슨이야. 세면 시간이 7시라고? 아, 난 오줌마려운데. 이놈의 침실에는 어째 화장실도 없어? 마이크가 껄껄껄 웃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하하하, 여길 침실이라고 불러서. 진짜 침실은 이 건물의 다른 쪽에 있어. 여긴 우리가 못된 짓을 저지르면 끌려오는 곳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또 다른 유리 감옥에서 땅딸막하고 머리가 벗어진 남자가 테드를 흘끔흘끔 훔쳐보고 있었다. 테드가 바라보자 그는 뒤로 물러섰다. 아, 난 테드야. 라벤더에 온 걸 환영해, 테드. 그리고 걱정하지 마. 못된 짓을 저질러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밤이 되면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 당신은 여기 없었어? 응, 와보니 자넨 벌써 누워 있더군. 닥터 힐을 알아? 도스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하지만 그 여자 여긴 자주 안 와. 주로 본관에서 머물지. 오늘은 올 거야, 분명히.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겠지. 테드는 말편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깐 망설인 후 침대로 다시 던졌다. 그게 뭐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기념품.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 근데 충고 하나 해줄까? 너무 자랑하고 다니지는 마. 저쪽 사람들이 그게 자네한테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게 그들에게도 중요해질 거야. 여기 돌아가는 방식이 그래. 그걸 잃으면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이 잘 아는 게 있다면 그런 물건을 숨겨둔 장소를 찾아내는 방법이야. 마이크 도슨이 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키더니 손가락을 돌려 동그라미를 그렸다. 어, 명심할게. 중요해서는 아니고 난 저쪽 사람들을 알아나갈 계획이 없어. 오늘 여길 나갈 거거든. 마이크가 일어섰다. 침대 옆에서 팔과 다리를 쫙 벌리고 스트레칭을 했고 등을 한껏 젖혔다. 그러고는 하품을 하면서 유리벽 앞으로 다가왔다. 전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다. 도스는 테드가 그날 밤 꿈에서 본 남자 같았다. 여길 떠날 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테드. 그가 자못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파트 3, 5장입니다. 7시 정각에 간호사 두 명이 나타났다. 문이 열렸고 환자들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테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리벽을 쾅쾅 두드리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웃 환자들이 그를 흥미롭게 보며 지나갔고 그 중에는 땅딸막한 대머리 남자도 있었다. 그 남자만 유일하게 손발에 족쇄를 차고 있었다. 도스는 테드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테드는 고요 속에 혼자 남았다. 어쩌면 그들은 그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기를 바라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침대에 앉아 구겨진 시트에서 말편자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가득 찬 방광과 고함치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며 영원같은 시간을 기다렸다. 테드가 침대에 벌러덕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테드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누구세요? 엘릭스 맥매너스예요. 당신이 씨병동에 머무는 동안 당신을 담당하는 간호사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테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녀가 족쇄를 들어보였다. 닥터 힐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러 오실 거예요. 그렇게 전해달랬어요. 나중에 언젠데요? 그야 나도 모르죠. 테드가 유리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착오가 있어요. 엘릭스. 엘릭스 맞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날 잡아다가 이리로 데려다 놨어요. 내 동의 없이. 아내와 딸들이 오늘 여행해서 돌아오는데 어서 여길 나가야 해요. 맥매너스가 허리를 굽히고 족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문 옆 계기판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허리에 사슬로 연결되어 있던 열쇠로 잠긴 문을 열었다. 복도 맞은편 끝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리치자 맥매너스는 그 방향을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렸다. 닥터 힐이 오늘 상담하신대요. 아마도 오늘 오후가 되겠네요. 테드가 입을 열었다. 그 전에 와야... 잠깐만요. 맥매너스가 끼어들었다.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아요. 그러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고 당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은 화장실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엔 다른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고요. 서너 시간 후에는 힐 박사가 보러 올 거니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때 해요. 괜히 나한테 입 아프게 말하지 말고.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복도 끝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잠긴 문 앞에 이르자 맥매너스가 테드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들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휴게실에는 꺼져 있는 TV 한 대와 테이블 몇 개가 있고 책이며 메모가 붙은 상자들이 있는 책장도 몇 개 있었다. 화분도 두 그루 있고 네 개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서 상당히 아늑하게 느껴졌다. 다들 어디 갔어요? 맥매너스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아침 식사하고 있죠. 테드는 책장을 보고 있었다. 아 방에 뭘 놔두고 왔는데 갑자기 그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걱정 말아요. 돌아가면 거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테드는 라벤더에서는 물건이 참으로 쉽게 사라진다던 마이크 도슨의 말이 떠올랐다. 그들은 샤워장으로 들어갔다. 녹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그들을 맞아들였고 테드에게 수건 한 장과 갈아입을 옷을 주었다. 맥매너스는 샤워 칸막이의 낮은 벽 위로 테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나무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딜 가나 날 따라다녀야 해요? 맥매너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테드는 차분히 옷을 벗어서 잘 갠 다음 나무 벤치 위 갈아입을 깨끗한 옷 옆에 놓았다. 그러고는 칸을 골라 들어가 물을 틀었다. 수온이 딱 적당했다. 로저가 당신과 함께 일해요? 얼굴로 쏟아지는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테드가 물었다. 네. 좀 이따가 들릴 거예요. 그가 며칠간 나를 감시했는데. 맥매너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드가 비누칠을 시작했다. 그는 간호사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몰랐죠. 안 그래요? 뭘 몰라요? 로저가 나를 미행했다는 사실 두 번이나 나한테 들켰죠? 네. 내 집에도 다녀갔을 거예요. 이번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를 고소할 충분한 사유가 되죠. 테드가 말을 이었다. 내 변호사들이 좋아할 거예요. 난 내 권리를 알고 있고 나를 약에 취하게 만들어 한밤중에 여기로 끌어다 놓은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 내가 닥터 힐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 앞에서 직접 얘기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무 말 안 할 작정인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려진 지시사항은 처음 몇 시간 동안 당신을 잘 지켜보라는 게 전부였어요. 개인적인 지시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어느 환자한테나 이렇게 해요. 우린 난 환자가 아닌데 마음대로 생각해요. 우린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모두를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근데 변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인다는 건 그들이 익숙한 세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죠. 이제 아침 먹으러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벽에 흥미로운 샴푸 통이 붙어 있었다. 반 구체의 통이 벽에 박혀 있어서 분해하기도 힘들 것 같고 집어던져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불가능할 것 같았다. 테드가 통을 누르자 분홍색 샴푸가 가느다란 줄기처럼 흘러나왔다. 이미 맞은편 방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죠. 테드는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문지르면서 말했다. 누구요? 도슨! 아, 그 사람은 여기 있은 지 10년도 넘었어요. 도슨하고 친하게 지내면 다른 환자들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 있을 것처럼 말하는군요. 테드가 물을 껐다. 그는 재빨리 벤치로 걸어가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그들이 날 계속 여기 가둬놓을 거라고 확신하죠? 안 그래요?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좋아요. 테드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다 입고 나서 벤치에 앉았다. 맥매너스는 5미터쯤 떨어져 있는 다른 벤치에 앉아있었다. 준비됐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근데 이건 어쩌죠? 테드가 벗은 옷을 가리켰다. 맥매너스가 빈 세탁물 바구니를 가리켰다. 샤워장을 나온 후 테드는 맥매너스에게 말편자를 가지러 자기 방부터 먼저 들르자고 요청했다. 6장입니다. 테드가 휴게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중단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놀람과 불신이 떠올랐다. TV오락 프로그램의 사회자만이 이런 긴장감을 무시하고 우스갯소리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다. C병동 수간호사인 로버트 스콧이 테드를 다른 환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런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건 딱 질색이라고 환자들에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맥매너스는 옆방에서 철막유리를 단 창문을 통해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옆에 간호사가 한 명 더 있었다. 휴게실의 환자들은 보기에도 명확히 구분되는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가장 큰 집단으로 TV 주위에 모여 있었다. 다른 두 집단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집단은 체스를, 다른 집단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환자는 마이크 도슨 뿐이었는데 넓은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테드를 보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더니 곧바로 책 읽기에 몰두했다. 마치 테드가 거기 없는 것처럼. 테드는 방 중앙으로 걸어갔다. 체스하는 사람들 옆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게 좋은 생각인지 확신이 없었다. 환자들이 관심을 테드에게서 딴 데로 돌리자 소음의 데시벨이 다시 올라갔다. 카드 게임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말했고 TV 시청자들은 질문에 동시에 소리쳐 대답하거나 서로 입씨름을 버리기도 했다. 테드는 책장으로 가서 책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체스하는 사람들과 훈수꾼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들과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잠깐 체스보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게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일반적인 오프닝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그는 소설 제목들을 읽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게임의 수를 쭉 읽었다. 흙이 이겼다. 카드 게임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키가 크고 산만해 보이는 남자가 테드가 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테드를 가리키자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한동안 그를 물끄러미 보면서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다가 게임으로 다시 돌아갔다. 20분쯤 후 테드가 방에서 보았던 땅딸막한 남자가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레스터였다. 땅딸막한 남자가 다른 환자와 함께 정원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족쇄를 차고 있지 않았고 휴게실에서 테드를 보자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다. 저 자식이 내 장비를 훔쳐갔어. 그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테드가 돌아보았을 때 레스터가 방을 가로질러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마이크 도슨이 창가 구석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를 가로막았다. 작은 부속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동요했다. 일부 환자들은 신나게 웃으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싸움을 부추켰다. 레스터는 같은 비난을 계속 반복하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지만 테드에게 다가올 수는 없었다. 마이크가 레스터와 테드 사이에 끼어들어 딱 버티고 서 있었고 레스터를 막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무도 네 것을 훔치지 않았어 레스터. 마이크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저 자식이 내 장비 가져갔어. 레스터의 머리는 벌겋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힘줄이 도달았다. 그는 두 팔을 마구 휘저었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복징 선수처럼 뛰었다. 맥매너스와 함께 있던 간호사가 돌아서서 부속실을 나와 지친 모습으로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환자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바이킹족처럼 거구였고 그 작은 남자가 아무리 미쳐날뛰어도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마이크 도슨이었다. 진정해. 마이크가 명령했다. 저 자식이 어젯밤에 들어왔어. 레스터가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말했다. 내가 봤어. 저 자식이 내 장비를 훔쳐가서 이젠 난 통신할 방법이 없다고. 테드는 모두의 눈이 자기에게 쏠린 것을 느끼면서 책상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말편자를 만진 것은 아마도 훔쳤다라는 말 때문이었을 것이다. 레스터가 그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폭발했다. 저기! 저 주머니 안 있어! 확인해봐! 간호사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마이크가 레스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다. 아무도 네 장비 가져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 책 좀 읽자. 힘든 일 겪고 싶지는 않겠지. 위협이 효과를 발휘했다. 레스터는 계속 꿈칠거렸지만 그건 신경발작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마이크! 장비가 없으면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 그들이 내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알면서. 난 관심 없어. 난 관심 없어. 그게 그렇게 필요하면 밀레니엄 펠콘다로 와서 가져가라고 해. 그리고 자넨 정원으로 돌아가.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레스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분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그는 낙담한 채 자리를 떴다. 마이크가 간호사를 향해 싱긋 웃으면서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고는 테드에게 눈을 찡긋하더니 창가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테드는 체스 게임이 거의 끝나가며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백을 쥔 사람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그는 마치 염력으로 말을 움직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들이 놓인 상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상대는 긴장을 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체스보드에서 눈을 들어 몇 명 안 되는 구경꾼들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았다. 테드가 곁에 있는 것이 거슬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빨리 좀 해 스케치. 온종일 기다리게 하는구만. 스쿼트한테 말해서 이중식이라도 갖다 달라고 할까봐. 스케치 기다리면서 딴 친구들하고도 한 판 더 두게. 아직도 게임의 열중에 있던 스케치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기술이 좀 있는 상대를 만나면 그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겠다고 테드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트를 F5에서 H6으로 옮기면 희망이 생길 수도 있었다. 훈수를 두던 세 명 중 한 명이 더 못 참고 참견을 시작했다. 자네가 이겼지 로로. 그가 주먹 쥔 한 손으로 다른 손 손바닥을 때렸다. 코가 바리처럼 납작해지겠는데 스케치. 입 좀 닥쳐. 다른 구경꾼이 말했다. 말을 움직이는 법도 모르면서. 이건 체스야. 알아? 빈축을 산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유쾌하게 웃었다. 아직도 체스보드에 집중해 있던 스케치는 마침내 말을 움직이려고 무릎에 놓인 손을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F5에 있는 나이트를 만졌다. 그 나이트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었다. H6으로 움직이면 신랏 같은 희망이 생길 것이고 H4로 가면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것이다. 그는 H4를 택했다. 넌 내 적수가 못돼 스케치. 테드는 자리를 떴다. 로라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테드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이크 도슨이 책을 내려놓고 자신을 보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잘하는 일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지만 테드는 그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레스터를 막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자넨 알고 있었지. 나이트가 H4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마이크가 테드를 놀라게 했다. 그 순간 테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가 곧 무슨 말인지 깨닫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응. 어렸을 때 재수 좀 했어. 나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언제 한 게임 할까. 마이크가 테드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지. 테드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깐만. 마이크가 그를 물끄러미 보았다. 같이 가자. 레스터가 아직 밖에 있을 거야. 그때서야 테드는 휴게실이 다시 한번 고요해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TV 진행자를 제외한 모두가 마이크도슨과 그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 같았다. 테드는 아까 샤워할 때 맥매너스 간호사가 한 말이 기억났다. 도슨과 친하게 지내면 다른 환자들하고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화단과 잎이 무성한 나무들과 숲길이 있는 정원은 아주 넓었고 하루 중 이때쯤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환자들 서너 명만이 고독을 즐기고 있었다. 레스터는 농구 코트 구석에 모여있는 소규모 집단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몇 명은 벤치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 있었다. 마이크와 테드가 정원으로 나오자 그들이 즉시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가 여기 왜 와있는지 모르는 거지? 마이크가 물었다. 테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마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다. 전날 밤 광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그를 보지 못했다면 그가 라벤더에 왜 와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당신과 마찬가지지 뭐. 당신도 여기 있잖아. 테드는 생각했다. 그들은 커다란 소나무 밑에 있는 외따로 떨어진 벤치로 걸어갔다. 안 그래. 자리에 앉은 후 마이크가 대답을 강요했다. 어 모르는 건 아니고 테드가 어느 정도 체념하면서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닥터 힐한테 치료를 받아왔어. 내가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에 걸렸거든. 주치의가 상담 치료를 받으면 뇌종양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시작했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해서 주치의의 생각이 옳았어. 닥터 힐하고 상담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지. 근데 이젠 닥터 힐이 너무 앞서 가버렸어. 레스터와 그의 친구들은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다. 공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쿵쿵 튀었다. 자네 의사와는 상관없이 닥터 힐이 자네를 여기 집어넣은 거야? 응. 마이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 한갑을 꺼냈다. 그가 한 개비를 내밀었지만 테드는 거절했다. 나도 예전에는 담배 안 피웠어. 마이크가 도금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그는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았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를 관찰하며 아리송한 말을 덧붙였다. 때로는 내가 지금의 나를 예전의 나와 분리시키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테드는 아직도 라이터를 보고 있었다. 마이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믿게 만들수록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의 내 삶은 꽤 평화로워. 나를 고문하는 건 밤이지.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간호사들이 말 안 해줬어. 테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이크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이 침울해진 것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보였다. 제일 친한 친구의 가족을 죽였어. 멀리 농구장에서 농구공이 쿵쿵 튀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깊이 병들어 있었어. 마이크가 말을 이었다. 이제 그는 어깨가 축 처지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두 팔뚝을 무릎에 댄 채 땅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기서 대규모의 탈옥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병원 측이 나를 내보내준다고 해도 난 퇴원을 거부할 거야. 친구의 딸이 살아남았어. 내가 나무에 목 매달아 죽어도 그 아이의 원한은 풀리지 않겠지. 너무 쉬운 해결법이고. 테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이거 알아. 미친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대신 이런 정신병원에 가두겠지. 하지만 너의 일부는 항상 책임이 있는 거야. 다른 일부를 막지 못한 책임. 너의 일부는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테드의 머릿속에는 웬델이 떠올랐다. 버려진 공장의 지하실에서 보았던 웬델. 여기 네 머릿속에 정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마이크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를 평화롭게 두지 않은 과거의 세세한 일들을 떠올리는 게 분명했다. 그는 관자놀이를 만지면서 눈을 크게 뜨고 테드를 노려보았다. 마음은 마술 상자야. 속임수가 가득하지. 우리에게 경고할 방법을 항상 찾아내.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시할 방법. 문을 제시할 방법을. 문을 열어.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이건 테드의 귀에 들리는 환청입니다. 테드는 시야를 가린 소나무를 보면서 마이크 도슨의 몸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마이크가 미소지었다. 또다시 보게 된 친절하고 도와주는 사람의 표정. 어쩌면 자네 말대로 내일은 자네가 여기 없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일도 이 벤치에 앉아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모두 조만간 그 문을 열어야 돼.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이제 3부 파트 3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6장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마이크 도슨이라는 친구 굉장히 매력적이죠. 너무나 철학적인 대사를 하고 있었네요.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낭독해 드리고요.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